추억의 예능 특집 2탄 동고동락 자, 앉았다, 일어났다, 가위바위보! Q! 탈퇴! 2! 와! 아, 잠깐만! 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됐어, 됐어! 왜 안 돼! 야, 지나! 보여줘! 와, 일자야! 아, 손은 거의 일자인데? 베네피트 수여식을 합니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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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동고동락 2교시 즐거운 게임, 즐거운 게임! 역시 3개의 게임으로 진행되고 더 많은 게임에서 승리한 팀에게 두 번째 베네피트인 전곡 다시 듣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형. 이게 더 중요하네. 형! 앞에 포기하기 잘했어요. 나이스. 포기는 안 했어. 다리가 좀 아프긴 해. 아!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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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포기는 안 했어. 다리가 안 했지만 다리가 아플 뿐. 네, 열심히 해주시길 바랬고요. 포기를 할걸. 첫 번째 즐거운 게임, 방석 퀴즈. 본격적으로 시작해볼 텐데요. 어허! 총 3라운드로 진행됩니다. 1라운드는 주관식 퀴즈인데요. 세 문제를 먼저 맞히는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정답을 아는 분들은 방석 끌고 제 앞으로 와서 정답을 말씀해주시면 되고요. 방석을 끌고 오셔야 됩니다. 렛츠고! 첫 번째 앙케이트 퀴즈입니다. 다음은 잔소리를 모아놓은 잔소리 메뉴판인데요. 다리 좀 꼬지 마세요. 안 보여요. 네. 가장 비싼 요금이 붙은 빙칸의 잔소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핸드폰 좀 그만해라. 골고루 좀 먹어. 앞으로 뭐 할 거니? 돈을 얼마나 모았니? 50만 원짜리? 뭐 있지? 뭘로 해요? 벌써 차가 막히는데? 여기 용산이에요. 빨리 가야 돼요. 일단 줄 서. 해보세요. 결혼 언제 할 거니? 결혼 언제 할 거니? 아, 아니었네. 어... 에이? 어... 에이? 기분 있니? 기분 있니? 요즘 스케줄 뭐야? 그게 잔소리가 아니잖아. 저희 엄마가 맨날 공부 좀 해라. 아, 뭐해. 너무 힘들어. 이거 그냥 갔다 오는 게 너무 힘든데요? 어, 힘들어. 방석을 끌고 오셔야 됩니다. 안 꾸이 있네. 네. 좋은 대학교 가야지. 뭐야? 아니야? 아, 이거 힘들어 죽겠네. 아니야? 꿈이 뭐야? 아이씨. 칙칙복복땡. 아니. 칙칙복땡. 칙칙복땡. 아, 힘들어요. 칙칙복땡. 엉덩이 아파. 어, 저 다리 쥐라겠어, 이거. 아, 이게 더 힘들어요. 아까보다. 아, 일어나서 가도 돼요? 힌트 하나 주시죠. 몇 글자야, 뭐 이런 거. 뭐? 뭐? 두덩이, 두덩이. 두덩이. 뭐 육신은 안녕하니. 핸드폰 좀 그만해라. 밥 좀 골고루 먹어. 비타민 챙겨 먹어. 어머님이 누구니? 어머님이 누구니? 그러니까 그냥 엠즈이가 싫어할 거 같은 말씀. 오케이, 나 알았어, 알았어. 빨리 합시다. 빨리 일어나. 방 좀 청소해라. 일찍 자라. 앞으로 뭐 할 거니? 살 좀 빼라, 이런 거. 은근슬쩍 줄 안 서고 있는데 빨리 돌아가세요. 은근슬쩍 거기서 하지 마, 빨리. 알았어, 알았어. 왜 그걸 또 다 같이 들고 있어? 너가 쳐, 해봐. 너가 쳐, 해봐. 저희가 무대할 때 매우 익숙한 단어 중 하나죠. 엔진 여러분? 그게 왜 잔소리예요? 우철이 노래 가사에 있어요. 우철이 노래 가사에 있어요. 우리 노래 가사에서 어른들이 쓰는 단어가 뭘까? 빠른데? 어, 빠른데? 키만 큰 게 아니야. 키 안 컸어, 그리고. 당연히 취급하지 마. 고 비고 고 호. 정확히 똑같은 건 아닌데 그냥. 그런 느낌? 그냥 그 단어가 누가 봐도 알 법한 어른들이 쓰는 단어가 있어. 누가 봐도 알 법한 어른들이 쓰는 단어가 있어. 라떼는, 라떼는, 라떼는. 갖다 버려 라떼. 라떼는 말이야. 아니, 이거는 그냥 맞출만 했다. 이거는 너무 맞출만 했어. 어렵다. 맞쌉, 맞쌉. 네, 이번 문제는 스피드 퀴즈입니다. 똑바로 읽거나 거꾸로 읽거나 똑같은 단어를 다섯 개를 5초 안에 이야기해 주세요. 5초 안에 이야기해 주세요. 이제야, let's go. 형, 제가. I'll back you up. Come here, come here, boy. Come here, come here. OK. 오디오, 기러기, 윤시윤, 윤세윤. 땡! 윤세윤. 윤시윤, 윤세윤. 정답! 윤시윤, 윤세윤. 윤시윤. 정답! 윤시윤, 윤세윤. 스위스. 땡, 땡, 땡. 근데 그거 윤세윤이 누구예요? 찾아, 찾아보세요. 아니, 윤세윤 있어요. 윤세윤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누구예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누구예요? 아, 없구나. 앞으로 인물은 누군지 알아야지만. 영어 감독님. 윤시윤, 기러기, 오디오, 토마토. 윤시윤, 기러기, 오디오, 토마토. 땡. 토마토. 이건 맞혔다. 성훈아, 가자. 스위스, 토마토, 윤시윤, 기러기, 오디오. 안 돼. 다 짜지. OK, 1대1. 넌센스 퀴즈인데요. 넌센스 퀴즈인데요. I'm 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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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센스 퀴즈 시작합니다. 넌센스가 뭔 뜻이에요? 그러니까. OK, 문제를 해주세요. 넌센스 없다. 보기가 없는, 그냥 알아서 해. 총을 대충 쏘면? 아, 잠깐만. 총을 대충 쏘면? 제이한테 맞는다. 제이한테 맞는다. 대충. 근데 그럴싸한데요? 대충. 그럴싸한데요? 잠깐만, 잠깐만. 정답은 아닌데. 왜? 나 알았어. 뭐 했어? 솔직히 아는 사람 없지? OK, 간다. 나 알았어. Let's go. 추월했다, 추월한다. 추월한다. 안 한다. 건성건성. 맞지 않아? 아, 이거 아니야? 뭔가 맞는 것 같아. 건성건성. 근데 그럴싸한데요? 형, 좋았어요. 진짜 그럴만했다. 좋았어요. 근데 저희가 아는 단어예요? 저도. 알 수밖에 없는 단어예요. 저도. 너도 알아요. 니키도 알면 나도 알아야지. 니키야, 니키 맞힐 것 같아, 왠지. 보여줘, 보여줘. 니키가 맞히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아, 그래? 아, 진짜? 그 발상이? 심쿵. 심쿵.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어, 저 알아요, 저 알겠어요. 탕후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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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탕후루. 아니, 다 정답 아니에요? 촌포도 아니에요. 촌포도 아니에요? 아니. 낙지탕탕이. 낙지탕탕이. 국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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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렁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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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이. 와, 미쳤다. 설렁탕. 아.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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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look at me! 에이, look at me! 에이, look at me! 유, look at me! 뭐야? 뭐야? 이게 나 불서 달았다. 잘 맞힐 수 있다. 성은 형이다. 멈춰, 기다려. 기다려. 이거 우리 팀에서 정말 잘 맞힐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성은 형이다. 피규어 스케팅! 멤버 중에서 인생과 영... 아니, 계속 질문이 뭐예요? 꽃집 주인이 싫어하는 도시는? 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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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집 주인이 싫어하는... 꽃집 주인이 싫어하는 도시는? 꽃집 주인이 싫어하는 도시는? 휴드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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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look at me! Look at me! Look at you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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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 at me! Are you like that? 에이, 에이, 에이! 따라딴, 딴! 뭐예요, 이게? 몰라? 꽃이 시드니! 꽃이... 아직, 아직의 그네. 오케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걸로 새로운 룰 적용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많이 본 거죠? 헤드라인 퀴즈입니다. 헤드라인은? 다음 사진의 헤드라인은 무엇일까요? 성훈! 어, 이거 봐, 손 인사 그건데? 성훈! 성훈! 어, 이거 봐, 손 인사 그건데? 성훈! 어, 왕자 같은 손 인사! 어, 뭐 이런 거다! 오! 오! 땡! 딕동댕! LF 제이크! LF 제이크! 아이! 정원! 네, 뭐야고요? 정원! 치명적인 손 인사! 전혀 다른 방향의 광고지! 전혀 다른 손 인사! 희슬 희슬! LF 제이크! 부드러운 손 인사! 어? 비슷하게 강한? 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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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F 제이크! 부드러운 손 인사! 아,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LF 제이크! 부드러운 호주 친구! 제이크가 뭐야? 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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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러운 강아지! 리키! 진짜 비슷했어! 성훈! 성훈! 부드러운 리트리버! 종까지 나왔어? 조금씩 멀어지고 있어! 강아지가... NF? 시작 말고 érémy 제이크 치명적인 강아지! 물에 젖은 강아지? 귀여운 강아지? 꼬 Zombiel에 나는 강아지! 채소! A、 mod. 인사! 보슬, 보슬, 보슬 강아지! 복슬 복슬 강아지! 오, 오! 오, 학ً, 깜 ego. 야, 이걸 맞혀! 목슬복슬 아이 복슬, 복슬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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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이거 뭔지 아는데? N.F. 1승!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가...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 아니다, 아니다. 흥부가 기가 막혀. 이거 틀렸어, 틀렸어.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돼요. 그냥 가기면 가요. 안 가도 돼요. 그냥 가기면 가요. 안 가도 돼요.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 흥부, 흥부 아니고 흥부. 아, 흥부 아니고 흥부예요?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 난 변기가 막혀 이런 줄 아나. 변기가 막혀. 세 번째. 왜 물음표야? N.F. 제이크, 선우! 다들 조용히 해! 어? 어? 해주려는 맞나 보다. 다들인가 보다. 성은! 조용히! 조용히 해 줄래? 해줘요? 하실래요? 정홍아, 해줘요? 선우! 조용히 밥 먹자. 아니, 물음표잖아. 밥 먹자. 약간 아빠가. 되게 뭔가 이런 느낌이야. 할까? 이런 느낌이야. 할래요? 제이크야, 조용히 할래요? 조용히 하라 했지. 희승,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너무 강해. 너무 강해. 뭐야? 살짝, 살짝 조금의 스윗함이 있어야 돼. 선우, 조용히 할까? 너무 다정해. 제이크! 조용히 해 볼래! 조용히 해 볼래? 조용히 해 볼래? 조용히 해 볼까? 조용히 하자꾸나! 왜 이게 안 나올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뭐지? 네 글자. 조에크! 조이크? 제이크! 제이크! 조이크! 조용히 해 줄래요. 계속 똑같은 거야, 지금. 조용히 하실게요. 조금의 스윗함과 살짝의 싸가지를 담으면 돼. 그게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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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봐줄래요? 파야 방금. 뭐야? 스윗함과 살짝의 싸가지를 담으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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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너무 궁금해, 이거 맞출래. 맞춥시다, 이거 맞춰야 돼. 네. 해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십사. 조용히 해 주라요. 해 줄까요? 해 주라고. 아, 해 주겠니? 아, 해 주겠니? 아, 해 주겠니? 아, 해 주겠니? 아, 조용히 해 주겠니? 와, 이게 어떻게 안 나오냐. 근데 너 되게 많이 쓰는 느낌이잖아. 내가? 조용히 해 주겠니? 뭔가 흥불이 생기네. 네 번째. N.I.P. N.I.P.은 전원 성인이다, 이건가? N.I.P.은 드디어 깠다. N.I.P.은 전원 어깨 노출. 오픈 숄더, 뭐 이런 거. 너가 좋아해. 내가 좋아한다고? 최근에 정훈이도 좋아해. 정훈이가 좋아한다. 얘도 좋아해. 운동했네. 비슷해. N.I.P.은 운동할까? 달라지고 있어. 갑자기 무릎 들어가지 마. 운동한 보람. 운동 없어. 운동한 보람. 아니,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해? 근육 미남. 이제 앞에 게 좀 어려워. 근육들. N.I.P.은 일곱 근육들. N.I.P.은 성남 근육들. 뭐 성남 왕소들이에요. 성남? 어떻게 알았어? 와, 어떻게 됐다. 나이스. 왜지? 저 역시 옛날 가방이다. 와, 근데 저기에 담아서 오면 두 배 맛있어요. 오늘 저녁 짜장면 먹어야겠다. 이제 가겠습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OK, Let's go. 자장면 배달 왔습니다.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안 보여, 안 보여. 진짜 하나도 안 보이는데? 없어, 없어. 안 보여, 안 보여. 진짜 하나도 안 보이는데? 검은색이었던 것 같아. 아니, 그래. 뭐야, 저기. 저거 뭐예요? 청포도? 안 보여요. 죄송한데. 젤리인가? 성훈, 청포도 젤리. 나도 못 봤는데. 아, 약간 위에 있나 봐.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봐도 몰라요? 뭐예요,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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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깜짝이야. 희승, 희승, 희승. 희승, 희승. 깜짝이야. 깜짝이야. 뭔가, 뭔가 허탈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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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곶감. 곶감. 나도 그렇게 생각하긴 했어, 근데. 그치? 형, 어디야? 곶감. 어, 곶감. 정원, 티백. 뭐야, 왜 그래? 아니에요. 뭐야? 똥. 날려? 똥 아니야, 똥? 아니,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보여. 정답, 정답. 육포. 모르고 있어. 순대. 다시마. 모르고 있어. 일단, 전골 같은 거에 많이 들어가. 청원, 버섯. 청원, 버섯. 뭐라고? 정국. 전골. 청원. 미역. 어, 그거 아니야? 모기 버섯. 극벽, 미역. 어, 모기 버섯. 미역. 모기 버섯. 극벽, 미역. 어, 모기 버섯. 모기 버섯. 모기 버섯. 극벽, 미역. 육시. 뭐해, 미역. 뭐해요? 네? 누가, 누가 봤을 거야? 까먹었어. 모기 버섯? 모기 버섯. 아니, 뭐, 다른 팀 다. 제니 씨, 진짜로. 방금 언제 해보실어, 살짝. 아니, 저 혼자 뭐, 북치고 난리 났어, 지금. 혼자서 뭐해, 이거. 진짜 북치고, 당구치고, 지금 뭐하는 거. 뭐하는 거. 재미있어서. 아, 이게 모기 버섯이에요? 검은 모기 버섯. 네? 어, 징그러워. 뭐 여기지? 솔직히 곡감 좀 비슷하잖아. 아니, 저도 비슷한 거 같아요. 철가방 퀴즈 승리팀은 저 팀입니다. 와우. 와우. 뿜. 그냥 저희가 남을게요. 진 거 같은데. 강아지 형 놀고 있어야겠다. 끝났다. 원래 운동회의 정석. 마지막 점수 100만 점. 이제 피규 스케일링도 후반부의 점프를 더 많이 뛰면 점수가 높아지는 그런 아, 진짜요? 점수 그게 있습니다. 그렇지. 마지막 객관식 퀴즈는 첫 번째 대표 한 명씩 나가면 돼? 그냥 순서. 네, 첫 번째 문제 갑니다. 선택의 결과가 매우 좋을 수도 있고 아주 나쁠 수도 있으나 좋을 것이라는 데에 기대를 걸고 내리는 결정을 뜻하는 이 관용구는 무엇일까요? 1번. 뭐해 뭐? 2번. 뭐해 인부? 2번. 뭐라고? 2번. 뭐해 인부? 2번. 뭐해 인부? 3번. 뭐해 인도아 개굴 유모? 3번. 뭐해 인도아 개굴 유모? 4번. 뭐해 인도아 개굴 유모? 아니, 뭘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개어 쓰는 거예요? 지금. 왜 개어 쓰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안 하면 근데 너무 쉬운데요? 아, 왜? 아, 왜? 아, 왜? 아, 왜? 정답은 안 돼. 1번 이상하게 말하면 돼. 1번 이상하게 말하면 돼. 1번 이상하게 말하면 돼. 1번 이상하게 말하면 돼. 자, 다시. 다시 처음부터 발음 또박또박 해줘 봐봐. 나 1부를 살짝 이상하게 말해야 되는 줄 알았어. 1번. 1번. 뭐 아니면 뭐? 2번. 뭐 아니면 부? 3번. 뭐 아니면 도? 개굴 유모. 4번. 뭐 아니면 도? 응? 빨 도발. 4번. 정답! 5번. 뭐라고? 5번. 뭐 아니면 도? 5번! 용용. 틀린 걸 찾은 거 아니야? 아, 뭐야. 6번. 6번. 뭐 아니면 도? 레이퍼스 솔라 시도. 뭐 아니면 도가 너무 많은데? 7번. 뭐 아니면 도? 또 나왔어. 뭔 소리야? 7번! 답답해! 7번! 8번! 얻은 게 문의 결과 음식은? 3번! 7번! ло 아니면 도가 정답이야? 뭐 아니면 도? 도 뭐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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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룡룡 뭐야? 답답해! 네, 이번 즐거운 게임 노래 1초 듣고 노래 맞히기 게임입니다 노래 제목만 맞히면 즐거운 게임이 아니겠죠? 그렇죠 MCJ의 마음에 쏙 드는 아주 쏙 듣는 댄스로 저를 즐겁게 해 주셔야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제이 형 마음에 들기 어려워요 제가 좀 기준이 높거든요 펄킹이라도 해야 돼 그렇게 쉬운 남자가 아니여가지고 네 네,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우리 구호 뭐였지? 니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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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테이큰 정답 하프 소리가 나왔어요? 어 마음에 안 들면 다음 팀에 기회 주는 거예요? 나이스 일단 시작은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는데 일단 시작은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는데 오 오 뭐야 저 형도 있어 오 제대로인데? 오 오 대형 체인지 대형 체인지 체인지 너희로 갈게 오 하늘에 내 맘을 죽이저 하늘에 내 맘을 죽이저 하 아 아 아 아 아 어 근데 파트인데? 대형이 그렇게 쉽게 넘어갈 사람은 아니지 희진이가 센터야 어 제이크 엔딩 제이크 엔딩 내 하얀 송건이 내 하얀 송건이 내 하얀 송건이 어땠어? 근데 대형까지 우리가 했다 어땠자 즉석 대형까지 만들었다 나쁘지 않았다 신이 형 감당할 수 있어? 나중에? 너 나 감당할 수 있어? 잘해봐 이렇게 하면 나 다닐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잘해봐 잘해봐 다음 팀 구성 보고 생각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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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 1 대형 아 대형 대형 문제 있다 아 대형이 있다 아 사고 왔어 사고 센터 여름 하겠다 스쿼트 셋 뭐야 이거 내가 너에게 걸어가지 내 생일의 영향을 지 형 센터 네 졌습니다 네 이건 이 팀으로 할게요 내 하얀 송건이 자 다음 문제 봐주시죠 이제부터는 좀 어려워질 거예요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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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이거? Unforgiven 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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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떡하지 한 번 빌리면 한 번 빌리면 한 번 한 번 빌리면 한 번 빌려 한 번 빌리면 아 도망 가고 아이고야 아이구야 아이구서는 다음 팀한테 기회를 줘야겠다 또 이런 빌려 아하하하 하하하하 이런 괜찮았다 하하하하 하하하핳 네 아 이거 뭐야 여기 이거 몰라요 이거 있어 이거 두 번째 근데 그... 이거 추울 때일까요? 몰라요 이거? 취향 적용 아 이게 좀 나갔다 나는 오케이 이 팀의 정답을 인정하겠습니다 오지 마세요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아 이거 J형 하면 좋아야 되네 형이 J형 취향 절약할 수 있잖아요 없어 없어 세 번째 노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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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빨랐어 고가 빨랐어 갈게요 나 사실 몰라 이거 어떻게 알아요? 제가 맞춰줄게요 네 유진스의 디토 아닌가? 정답 맞아 맞아 오 정답 에이 그런 동작이 나왔어요 아 저게... 저거 나보고 하지마 아 저게... 저거 나보고 하지마 아잇 너 간접시켜볼까 저거 나보고 하지마 아잇 오케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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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밖에 몰라요 이거밖에 몰라요 이거밖에 몰라요 죄송해요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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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서워 아 무서워 기회 한번 주면 우리가 무서워 무서워 제이야 진짜 기회 한번 주면은 할 수 있어 기회 한번 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맞아 기회 한번 줘봐 오케이 이 둘이 춤추고 있어요 오케이 자 뮤직 큐 뭐예요? 뮤직 큐 오케이 오케이 센터로 오세요 그냥 한 번 막 춤추세요 아 너 가운데 있어 나 생각 있어 뭐예요? 뭐예요? 셋 셋 아하하하하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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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레지 빠졌어 레지 빠졌어 레지 에이 러라 더 센 세일 틀어 에이 러라 더 센 세일 틀어 웨이 랩 댄스 죄송합니다 이거까지 연출이었지? 컴퓨터 시도가 좋았다 아 니토 감성 몸을 내던진 댄스 성운파크 감사합니다 쉐라크 하이 범규야 미안하다 범규야 사랑해 맞아 아 이것 좀 어렵겠다 아 뭐 아는 사람이 있긴 하겠다 자 마지막 문제 렛츠 고 고! 고수 아니 동물을 빠지나는 표만 아 그거 아닌데 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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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고итель 어 가봐 가봐 그거 그거야 그거 세븐 아 한번만 더 들어볼게요 어? 세븐인데? 아 뭐가 들어갔지? 정원 짰는데? 이현 선배님 건가? 정원! 밥만 잘 먹더라 아니 나 요즘 밥 잘 못 먹어 밥 한 번 다시 짜봐봐 정원 종 맞은 것처럼? 진짜 대표고이신데? 정원! KBS! 정서 회장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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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 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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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 정원 짰! 뭐야 뭐야? 넌 내 써도 괜찮고 와 노래 너무 좋아하십니다 넌 또 난 살 수 있다고 내겐 너무 과분한 사랑이라 그럼 이제야 알았어 넌 내 거 중에 최고 와 손을 붙였어요 노래 진짜 좋다는데 어? 제이 형 한 번 가시죠? 오케이 어? 제이 형 한 번 가시죠? 오케이 나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번 틀어주세요 저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여기에서 오케이 우리가 그럼 부리를 띄워주자 오케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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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에이 헤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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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MC 수고했다 아 수고 많았다 수고 많다 수고 많다 틀렸다 틀렸다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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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어우 맛있다 넌 넌 athlete 그때 하면 Private 데려와 훌두고 스타베 massive f 오 잘해 잘해 오 잘해 잘해 오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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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계속 통해onton 게 겁나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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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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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초 듣고 노래 마치기 승리 팀은 2팀입니다 What's your E팀? What's your E팀? 형아 들어오는 공격! 형아! 1초 2초! 아 잘못된 사운드! 가시죠! 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 오케이 다시 한 번만 하면 돼 안 돼! 일단 잘게요 에이씨 모르겠다 그냥 자 일단 들어도 못 외워요 틀렸으면 가세요 그냥 잡게요 몰라 이거 절대 못 맞춰